겉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 코. 코의 주름을 비문이라고 하는데 국내 한 스타트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강아지의 비문으로 동물 등록을 한 뒤 실종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로봇.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제 시스템에 전송합니다. 환경 변화 감지 뿐 아니라 좁은 골목길과 어두운 밤 인도를 돌아다니며 주변을 순찰하기도 합니다. 이들 기업 모두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행 4년째를 맞은 규제 샌드박스. 그동안 승인받은 건만 1,000건이 넘습니다. 이를 통해 승인받은 기업들은 약 18조 원의 투자 유치를 비롯해 6천억 원의 매출 증가, 또 일자리 1만 4천여 개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 혁파 제도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승인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법령 정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특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규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